mxm의 데뷔 소감을 밝혔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MC 박소현은 따끈따끈 신인 mxm에게 데뷔 소감을 물었다 이에 mxm 영민은 사실 프로듀스 이 탈락 후에 데뷔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동현은 휴가를 다녀온 뒤 라이머가 바로 데뷔를 말씀해 주셔서 결정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에 라이머는 추진력은 최고다라며